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매물 생생중계 청춘 이종화입니다 서기 2020년 2월 24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첫번째 물건은 귀농하기에 아주 적합한 마을에서 아주 제일 저렴한 계획관리지역의 농지 두필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청정강원도 횡성군 횡성읍에서 차량으로 5,6분 거리 내 위치하고 있는 평장 10만원대 이하의 최저가 농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매도인 분께서 구입하신지는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현금이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셔가지고 엊그제 매입하신 가격보다 한 3천만원 정도 3천만원 정도 손실을 보시고 매도하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고 계시는 바로 이 논 두필지인데요 현황은 한필지로 되어 있고요 모양은 부정형 사각형에서 반달 형태로 살짝 휘어진 형태로 되어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논 두필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희망가 총 면적 1,517평 평당 9만원이 채 안되는 가격 1억 3천만원 1억 3천만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현황을 보시게 되면 깔끔하게 마을 현황 도로 포장도로 접해져 있고요 저 끝쪽으로 저 산쪽에 세 가구가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기, 전화, 인터넷, 통신 모두 원활한 지역에 이체를 하고 있고요 바로 본 토지 아래로 지금 오리들이 서너 마리 이렇게 논일고 있는데 마을 저수지가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수지 이쪽에 자리하고 있는 마을 시세 최저가 계획관리지역의 농지 두필지 1,517평 매도인이 3천만원 정도 손실을 보시고 매도하는 그런 금 매물이 되겠습니다 1억 3천만원에 소개를 드리고요 귀농 하시려는 분들에게 특별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접근성 양호하고 전기전화, 인터넷, 통신 모두 가능하시고 포장도로 접해져 있고요 한적한 마을 저수지 이쪽에 자리하고 있는 반듯한 농지 두필지입니다 평당 10만원대 이하 9만원 이하로 소개드린 가격입니다 1억 3천만원의 금매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귀농 하실 분들, 투자로 토지를 매입하실 분들 특별히 추천드리겠습니다 건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의 농지 두필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33-342-6640번 033-342-6640번 강원도 행성둔내 청춘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